화이트닝 제품을 쓰고 있는데 원하는 만큼 밝아지지는 않고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이제는 볼륨 브라이티닝을 해야 해요 볼륨 브라이티닝이 뭐예요? 피부 속을 탄탄하게 채우고 멜라닌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피부에 생기는 칙칙한 그림자까지 밀어내주거든요 103의 힘으로 맑고 투명한 빛이 가득 차다 설화수 자정 미백 에센스 내일 더 밝아질 거예요 Kurtz 어était 아빠 펜 펜 펜